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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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요. 아니, 꼬불견같으니라고. 야, 시키는우 jotka. 마음 결정하는거야, 차동차동 빼. 엄마. 김성채씨, 밥 한번 사세요. 고교. 안녕하세요 꽃집 아줌마랑 무슨 일 있으세요? 데이트 아닌가?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하세요 미디엄? 네 만나시면 무조건 예쁘다 보세요 여자는 예쁘다 보면 끝이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돼? 밥도 사는데 예쁩니다 네? 결제는 무조건 일시불 전화해도 되죠? 밥 사거나 뒤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나란히 걸으셔야 돼요 정신 차려 강림 씨 부럽지? 너도 다시 연애 시작해 누가 늙어서 연애하고 수다보랬어요? 왜 갑자기 나 들어서 사람 헷갈리게?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? 백 년에도 이제부터 하면 되죠 한글자막 by 한효정